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뭐 TV방송에서 소개되지 않는 그 이면적인 부분까지도 조금 더 파헤쳐서 여러분들께 색다른 마감시황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에 따른 오늘 상황펀부터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현재 중국증시 같은 경우에도 한 2.1% 정도 빠지고 있고 그리고 닛게이 같은 경우에도 1.05%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에 1,126원 41조원으로 소폭 상승하면서 끝났는데 결국에는 이제 중국증시나 일본증시나 이런 아시아증시가 간밤에 있었던 미국증시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영향을 받았고 결국엔 지금 미국 시장 안에서도 금리에 대한 방향 자체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고 또 문제는 이제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이 하루하루가 다르거든요. 어제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게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금리라든지 또는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 자체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장기화되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이미 알려진 악재이기 때문에 크게 반응은 하진 않지만 여기에서 돌파를 해나가기에는 쉽지 않은 시장의 분위기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지수를 잠깐 한번 보시면 저는 2,100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돌파하지 못했거든요. 이 포인트 자체가 보시더라도 개파락이 떨어졌던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를 돌파하기 위해서 거래량이 상당 부분 실려져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거래량 자체가 크지 않고 마찬가지로 거래대금도 크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돌파가 안 나온다고 봐야 되고 문제는 지금 이렇게 한번 또다시 맞고 빠지면 돌파를 하지 못하고 또다시 한번 더 맞고 빠져버리는 상황이 됐는데 이럴 때는 만약에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좋지 않으면 여기서 다시 한번 더 투매가 또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열어놓으시고 대응하셔야 돼요. 코스닥도 한번 같이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695포인트를 지금 돌파하지 못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눌리는 양상 여기서 이 갭을 다시 한번 눌리는 양상인데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래량 자체가 늘지 않고 마찬가지로 거래대금도 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시장이 조금 빠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꾸준히 제가 제기를 했던 부분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는 현금에 대한 비중을 꼭 보유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것도 이런 것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 부분은 꼭 고려를 하셔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글로벌 문제가 수면 위로 다시 한번 더 올라왔다라는 거죠. 전일 지속됐던 부분 자체가 오늘 다시 한번 더 불거지면서 금리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는 무역 분쟁에 대한 문제라든지 결국 기술주가 미국에 대한 나스닥 기술주가 빠졌다는 것은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기술주 같은 경우에 4분기가 가장 성숙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비 시즌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졌다는 것은 이 무역 분쟁이 결코 미국에는 좋은 일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중국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일단 글로벌 분위기 자체가 하방에 대한 부분 자체를 다시 한번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는 외국인 매도세인데 외국인이 또다시 대량 매도세를 좀 보입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한 2,500억 정도가 오늘 매도가 나타났고 그리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외국인들이 또 매도를 했거든요. 850억 정도.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오늘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조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에서 외국인은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코스피에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대응주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금 오늘 대응주가 빠지는데 일조를 한 것이 외국인의 매도 포지션이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철도주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오늘 유일하게 섹터군이 올랐던 게 철도주입니다. 철도주에 대해서 UN의 제재 외외 요청을 할 것이다. 아직 한 건 아니고 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늘 철도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번 철도주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에코마이스터, 전에 소개됐던 에코마이스터 오늘 5.4%가 상승했고 대아티아이, 헌데로템 이 3개가 같이 올랐습니다. 오르면서 오늘 철도주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불어났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고 다른 여타의 가스관이라든지 경업주, 그리고 금감선 관광 관련주들은 안 올랐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항상 남북관계 개선주들은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성향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경업주들도 지금은 빠졌을 때마다 조금 더 추가적인 매수 관점으로 우리가 조금 살펴보셔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낙폭가대에 대한 순환매가 조금 지속이 되면서 개별주 장세가 유지가 됐는데 결국 많이 빠져있던 종목군들이 하루 이틀 정도 단발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 개인투자자분들이 내가 저걸 들고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저걸 들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실 필요 전혀 없고 지금 시장은 순환매 장세 안에 놓여있고 그리고 많이 빠진 종목이 반등이 한 번, 두 번 나올 뿐이거든요. 결국에 그걸 보유하고 있더라도 손해가 줄어드는 거지 그걸로 이익을 크게 보기에는 힘든 시장입니다. 그것을 꼭 감안하셔서 우리가 사돈이 땅만 사도 배 아프다 하잖아요. 사촌이 땅만 사도 그런 것처럼 그런 마음 자체를 조금은 유하게 넘기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배당주에 대한 재상승이 이루어졌는데 결국에는 이 배당주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불완전하다는 것에 대한 반사심리라고 작용을 하는 게 맞고 오늘 정료주가 지금 오늘 반등 나왔거든요. 유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료주가 반등 나왔던 것은 결국에는 배당에 대한 메리트로 인한 반등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SK텔레콤 계속 강조드렸던 SK텔레콤 오늘 반등이 강했는데 이런 것들은 내일 시장에서도 다시 또 반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SK텔레콤 최태훈 회장의 행보를 꼭 눈여겨봐야 된다고 했죠. 이 기업 꼭 기억을 하십시오. 제가 만약에 배당주를 꼭 한 가지만 딱 꼽는다면 저는 SK텔레콤을 꼽습니다. 다른 여타의 배당주보다 훨씬 더 매력이 있다. 5G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저는 SK텔레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어서 한번 같이 보시면요. 내일장 관심주 이제 보셔야 되는데 12월 1일 날은 동부중권 인천지점 메디캐슬 빌딩 2층에서 강연회가 있습니다. 굴포천역 8번 출구로 오시면 되고 오후 1시에 주식 강연회가 있으니까 근처에 계시거나 지하철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날 오셔가지고 함께 공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대약품을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급등이 이루어졌는데 사실 이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에서 두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새빨간 토자에도 포트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15일 날 한번 말씀드렸고 12일 날 말씀드렸고 그리고 우리 회원분들한테도 추천 나갔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 마감시황 시간에도 제가 세 번 얘기했던 종목이에요. 현대약품이 담도암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노인질환 그 두 가지 키워드를 항상 뽑아 드렸는데 오늘은 특허권 취득에 대해서 올랐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나머지 두 개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담도암 치료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 했어요? 노인질환이라고 했죠. 이 두 가지가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충분히 주가적인 부분에서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가면서 시세는 한번 냈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추세는 이 5천원 밑에 자리는 안 깨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이미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그림 자체는 이쁘게 그리든지 아니면 추잡스럽게 그리든지 그림은 그리면서 우상형 패턴이 조금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두 가지 더 남아있다 했죠. 첫 번째 담도암 두 번째는 노인질환 꼭 기억하십시오. 이 두 가지 더 남아있습니다. 이어서 또 같이 한번 보실 종목이 현대 엘리베이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종목군이 예전에 현대아산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현정은 회장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현정은 현정화 아니고 현정은입니다. 현대가의 며느리였죠. 그런데 이 현정은 회장이 북한과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남한의 고위급 인사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로 뽑는 사람 중에 한 명이 현정은 회장이에요. 현대그룹 자체가 북한과는 상당 부분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고정주영 회장이 소를 끌고 갔듯이 계속적으로 현대가에 대한 이미지가 북한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현정은 회장이 전일 같은 경우에 금감상 관광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분위기를 조금 감안한다면 결국에는 경업주가 조금은 분위기가 조금 완화되면서 다시 한번 긍정적인 분위기가 좀 된다면 이 현대 엘리베이터에 대한 주가 자체가 조금 더 상승할 확률이 높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적인 부분 자체는 조금 길게 소요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이런 부분 자체는 추세적으로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오이 솔루션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이 솔루션 오이 솔루션이 주가가 크게 놓고 보면 상당히 힘든 기관이 많았거든요. 바닷꽃역에서 큰 급락이 나왔었고 여전히 은봉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상당히 많았었고 주가가 꾸준히 이런 박스를 그리다가 지금 이번에 다시 한번 올라오는 그런 양상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 오이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회사 이름이 참고로 오이 솔루션입니다. 이름 센스, 장명 센스가 있죠. 이 회사가 광트랜시버를 만든 회사거든요. 광트랜시버 이런 전문 단어가 나오면 헷갈리시는데요. 쉽게 우리가 이제 인터넷 선을 꼽을 때 랜선이 순놈 그리고 거기에 꼽히는 것이 암놈 그러면 그 암놈을 만드는 회사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광트랜시버의 일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5G 관련해서 광트랜시버에 대한 역할이 조금 더 대두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오이 솔루션 같은 경우에 이번 3분기 흑자전환이 됐거든요. 이 분위기 자체가 제가 볼 때 4분기에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담고 있다. 그래서 그 3분기에 대한 실적을 미리 알았던 세력들에 대한 매수가 분명히 먼저 들어왔었고 추가적인 부분에서의 지속적인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추세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이 솔루션 기억을 하시고 마지막에 코어롱티슈진 보겠습니다. 코어롱티슈진 코어롱티슈진 같은 경우에도 어제 임보사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고 사실 이제 우리가 임보사를 연구개발했던 것은 코어롱 생명과학이고 그리고 이 임보사에 대한 현재에 대한 판매권이라든지 아니면 마케팅권이나 이런 것을 다 보유하고 있는 것은 코어롱티슈진입니다. 그래서 임보사 얘기가 나왔을 때는 코어롱 생명과학, 코어롱티슈진 이 두 가지 회사가 움직이는데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 코어롱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에 대한 판권 자체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업적인 부분 자체에서 이 주가는 하방을 조금 더 지지할 확률이 높다고 봐요. 이미 전일에 대한 이 봉이 형성되면서 저희가 볼 때는 추세가 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 추세를 넘기고 난 다음에 오늘은 조정을 나타냈고 어제 공개방송에서도 제가 한 이 정도쯤에 지금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딱 그 위치까지 조정 나왔거든요. 이 자리에서는 기술적 반등이라도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래서 이게 이 상승 한 번으로 끝나는 건 아닌 것 같고 충분히 내일 상에서 우리가 조금 더 볼 수 있는 자리다라는 의견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SK텔레콤 SK텔레콤을 조금 보셔야 돼요. 배당주 그리고 5G 그리고 SK텔레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최태원 회장. 최태원 회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배구조가 조금 바뀔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정보가 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뭐하고 대신에 이 SK텔레콤에 대한 주가 자체는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각별히 조금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지금 시장이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든데 연말이거든요. 결국에는 그 배당에 대한 매력도 충분히 지금 감안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도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지금 구속되고 나오고 난 다음에 뭔가에 대한 활동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연말이기 때문에 뭔가에 대한 비전에 대한 부분 자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싶은데 이 얘기는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이 SK텔레콤은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런 기업들은 지금 하단에 한 27만원대가 중요한 자리인데 이 자리를 제가 볼 때는 깨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 SK텔레콤까지 눈여겨보시면서 내일 장도 조금 더 활기차게 이겨내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만약에 내일 시장에서 오늘 미국장이 밤에 안 좋았다. 그러면 여기에서 밑에서 시작할 수 있거든요. 여기 밑에서.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차라리 조금 더 관망으로 그리고 조금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매도에 대한 관점으로 틀어버리면 그게 제일 안 좋은 선택이에요. 아셨죠? 매수라든지 아니면 관망 이 두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작은 박스권 안에 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너무 나쁘게 보지 말자. 그렇다고 너무 좋게 볼 필요도 없고 그냥 박스권 안에서 개별주 장세는 유지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은 물론 차행 시련이 나왔지만 바이오가 여전히 좋다. 그리고 개별주는 여전하다. 라는 그런 키워드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감시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